안녕하세요 먹방외길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돼지고기 집이 있다고 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직접 정량하시는 수제 돼지갈비가 메인인 곳이었는데요. 온라인 판매로만 월 1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도 꽤 많이 알려진 식당인 것 같은데요. 식사하는 내내 대기손님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만 일부러 찾아가기에는 가게 위치가 좀 애매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들을 요리해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수제 돼지갈비 좋아하시면 추천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약을 안 봤습니다. 무조건 일찍 가셔서 대기 없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돼지갈비 구독 서비스도 하고 있네요. 주차는 가게 앞에 가능하고요. 와인 콜키지 프리였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솥밥 장비입니다. 1.5인분 정도로 솥밥이 나오는데요. 물양이 완벽해서 아주 맛있네요. 솥밥도 필수 주문 메뉴입니다. 꽤 다양한 종류의 반찬들이 기본으로 깔리네요. 구름 위에 떠있는 듯한 샐러드는 무난한 기본 샐러드였고요. 고기와 같이 먹을 수 있는 비트저림, 고추저림, 백김치, 그리고 명예나물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추저림과 백김치가 정말 맛있었는데요. 고추저림은 가게에서 직접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랗게 물들은 통양파가 나왔는데요. 치자와 레몬으로 10일 정도 절인 양파라고 하네요. 요즘 양념게장을 반찬으로 주는 곳이 종종 있는데 미소그릴의 양념게장도 맛이 기가 막힙니다. 메뉴에도 있긴 한데요. 리필은 그냥 주신다고 합니다. 따로 판매도 하신다고 하네요. 돼지갈비 먹기 전에 생고기가 있어서 삼겹살 먼저 주문했습니다. 삼겹살은 초벌로 구워서 나오는데요. 사장님 고기 진짜 잘 구우시네요. 기본적으로 원육이 좋았고 칼집을 조금 내서 기름기도 적당히 뺐습니다.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기가 막히네요. 조홍 돼지고기는 지방에서 고소한 향이 나죠. 살코기도 육즙이 터지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숯은 참숯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고기에서 숯향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니 사장님께서 숯향을 별로 안 좋아하고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실제로 고기만 먹었을 때에도 고기 자체의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칼집을 아주 약하게 내서 칼집에 쏘는 바삭한 식감이 없던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와사비나 히말라야 압념 그리고 수제 고추장 소스도 있는데요. 사모님 추천 레시피는 백김치와 고추 절임입니다. 근데 이 조합 정말 추천입니다. 백김치를 주는 돼지고기 집은 처음이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네요. 백김치를 살짝 구워서 먹어도 너무 맛있네요. 미소 그릴의 간판 메뉴인 수제 양념 갈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생갈비인 줄 알았는데요. 생갈비 메뉴는 없다고 하네요. 하루 한정으로라도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아주 얇게 뜬 돼지 갈비를 4,320분 즉 3일 동안 양념에 재웠다고 합니다. 양념은 당연히 수제이고요. 온도를 점점 내려가면서 숙성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양념이 흥건한 일반 양념 갈비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고기를 불판에 올려도 양념이 거의 남아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고기 색깔이 거의 생고기 같았던 점도 독특했습니다. 3일이나 양념에 재웠지만 은은하게 배어있는 양념 갈비의 맛이 정말 너무 좋네요. 간장 베이스인 것 같은데요. 은은하게 달근한 맛을 올려줘서 원육의 맛까지도 잘 익힐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갈비가 너무 얇다 보니 조금만 많이 익혀도 질겨지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미디움 정도로 적당히 익혔을 때 빠르게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갈비는 조금 질긴 부위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하기 위한 칼집을 내는데요. 미소그릴의 갈비는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칼집도 거의 없었는데 엄청 부드러웠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익으면 질겨질 수 있으니 고기가 다 구워지면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고기를 먼저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념이 연하게 들어가서 수제 고추장 소스에도 잘 어울리고요. 밥 시켜서 밥반찬으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주문해본 껍데기입니다. 메뉴 이름이 카스테라 벌집 껍데기인데요. 부드러운 쫄깃함이 아주 맛있네요. 보통 껍질을 구우면 엄청나게 튀는데요. 여기는 껍질을 구워도 튀지 않습니다. 양념에서 한 번 더 삶기 때문에 불필요한 기름기가 다 빠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담백하면서 쫄깃하고 부드러운 맛인 것 같습니다. 껍데기 먹을 때 수제에 고추장 양념이 빛을 바랍니다. 콩고무만 찍어 먹을 때보다 고추장 양념을 찍고 콩고무를 찍어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항정살 껍데기는 아니었지만 한 번 삶아 냈다는 점에서 충분히 먹어볼 만한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잡냄새와 기름기가 없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폭탄 계란찜은 체다 치즈를 올려서 나왔네요. 부들부들하고 고소한 계란 맛이 아주 맛있죠? 상당히 뜨거워서 천천히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딱 좋습니다. 해물된장찌개는 사실 조금 놀랬습니다. 사람 수보다 1인분 더 주문하면 서비스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4천원에 판매도 하고 있네요. 사실 저는 된장 술밥을 워낙 좋아하지만 여기 해물된장찌개는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전복, 돌개, 딱새우까지 들어갔는데 국물 한 모금 하니 정말 바다의 맛이 엄청나게 강하게 밀고 들어옵니다. 1인당 하나씩 시켜서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네요. 돈장찌개 좋아해서 여기저기 많이 먹어봤지만 해물맛이 이렇게 강하게 나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주 별미였고요. 이건 꼭 한번 주문해보세요. 가마솥밥과 누룽지까지 즐길 수 있는 솥밥도 주문 안 할 수 없죠. 양은 조금 적은 편이라 2인당 하나 정도로 주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슬고슬한 쌀이 촉촉하면서 아주 맛있네요. 물 양이 적당해서 밥이 질지 않고요. 살짝 꼬드란 식감이 잘 살아 있습니다. 갓 지은 밥 향기는 정말 참을 수 없죠. 해물 된장찌개와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주문해본 비빔냉면입니다. 면은 아주 얇은 세면이고요. 살짝 질긴 고구마 전분 면이네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면은 아니지만 적당히 쫄깃한 맛도 은근히 잘 어울리죠. 양념이 아주 독특했는데요. 정말 미친듯이 연했습니다. 양념은 요청하면 더 주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좀 더 추가해서 먹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념은 조미료 맛이 거의 없었고 다 먹고 나서도 입안에 남는 텁텁함이 없이 아주 깔끔했습니다. 매운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양념 갈비나 된장찌개, 비빔냉면 전부 양념에서는 텁텁함이 전혀 없던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숨은 고수는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오랜 고민의 흔적을 메뉴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점도 아주 좋았습니다. 와인 콜키지 프리라 와인 한잔 하기도 좋았고 고기나 식사 모두 흠잡을 곳 없이 좋았습니다. 다만 예약이 불가능하고 거리가 멀어서 자주 갈 수 없다는 점이 아쉽네요. 돼지갈비는 온라인에서 주문이 가능해서요. 종종 집에서 구워 먹어야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